2월 6일 아침 리히터 규모 7.8의 지진이 터키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번 터키 지진은 1939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번 터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아라비아판이 아나톨리아판에 비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약 3미터 이동했으며 터키가 남서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번 터키 지진으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하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곧 발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는 후쿠시마에서의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일본의 지진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남이 나라 상황으로만 파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면 구조대를 일본에 파견하여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도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지각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 포항, 지진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그럽니까? 2011년 이후 현재 2023년 2월 16일 목요일까지 한국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총 5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동일본 대지진 발생, 2011년 전까지 33년 동안 불과 5번뿐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 지각이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각 환경이 변했고, 지질이 유발되기 쉬운 여건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경주 지진이 발생했고, 경주 지진으로 유도된 음력이 주변 지역에 쌓이면서 포항 지진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작년 2021년, 작년 2022년 2월과 3월의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쿠시마 앞바다는 오늘, 현재 조용해 보입니다만, 만약 강진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